가수 강수지 씨가 1년여간의 별거 끝에 지난달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수지의 소속사는 22일 강수지 씨가 11월 중순 서류상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4살 된 딸의 양육권은 강수지 씨가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칩구와 의사와 결혼한 강수지는 지난해 9월부터 남편과 별거에 들어가 파경설에 돌았고 당시 강수지는 인터뷰를 통해 별거 사실은 맞지만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재결합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결결하게 됐습니다. 2002년 10집까지 발표한 강수지는 현재 새 음반을 준비 중입니다.